오늘 진짜 전략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증시 출발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아주 상쾌한 소식들이 계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또 그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최근에 좀 세게 계속 밀고 있고 아마 함께 하셨다 그러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론자가 봐도 어제 우리 시장은 정말 강했거든요. 그렇죠. 어 이게 왜 이래 하는 느낌. 왜냐하면 그 전날 미국 시장의 언봉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걸 거의 뭐 씹어먹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또 한 번 놀랐죠. 이건 뭐야. 이런 느낌. 굉장히 강한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글로벌 각국의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대응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치료제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어제 발표한 우리 한국판 뉴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도 하시고 또 기재부에서 또 자료도 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이 뭔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사실 지난 6월에 한 번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내놨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크게 새로운 부분은 없다. 다만 이제 규모는 말이 늘어났어요. 76조 정도에서 160조로 크게 확대된 게 나왔었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구조를 보시면은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리고 그린 뉴딜이 있고 이렇게 양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용 또 관련해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가보니까 10대 추진 과제라고 나와 있죠. 10대 대표 과제를 보시면은 뭐 데이터 때문에 요게 뭐 바이브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이버에서 또 발표를 했죠. 그렇죠. 뭐 지능형 정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스마트 오류 인프라 오케이 다 감이 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린 융복합 보시면은 스마트 스쿨 이거는 지금 언택트 온라인 학교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트윈은 쌍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다 디지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또 기타 뭐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죠. 요런 것들 그리고 그린 뉴딜 보시면은 그린 리모델링 뭐 그린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러면 딱 전기차 수소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열 개 과제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느끼시는 게 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미 뼈대는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은 다 들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료의 노출이다. 재료의 노출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는데 반대로 또 굳이 정부 정책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안 따라가도 돼요. 특히 늦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뭐 저도 언택트 관련 주 해가지고 카카오 엔소프트 등등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그럼요. 근데 뒤늦게 그걸 이제 아이고 이제 시장인가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재료의 노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중요한 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 또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절박한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소부장 관련된 정부 정책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이걸 안 하면 죽어. 우리 반도체가 가장 큰데 거기에 대한 소재 쪽 수출을 규제를 하니까 일본이 이건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기업 소부장 기업들에게 실제로 굉장히 예 이익도 늘어났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이런 섹터 중에서 어느 쪽이 절박한가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관련 얘기하는데 그거 없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런 느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 가지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절박하고 필요한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비대면 전기 수소차 5G 이런 쪽은 안 하면 죽습니다. 글로벌 전체가 그렇게 달려가니까 이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비대면 관련 주 그 지난주에 때가 제가 또 관심을 계속 가진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 주가가 오는 상태에서 이번 주 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언택트 주를 뭐 카카오 보면 한 주 동안 10% 올랐거든요. 그렇죠.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상승 속도가 상반기만큼 각도가 가파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슬로워해질 것인가의 문제지 하반기에도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 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네. 이번 정책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절박한 쪽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쪽에 고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급등 나올 때는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은 하반기도 이 관련주들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선전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 대비해서 낙폭 측면에서 보자면은 선전을 했죠. 거기다가 시초과 대비해서도 물론 어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미국발 흥품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22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2200이 임박했고 돌파냐 아니냐를 함부로 얘기하는 건 뭐 점치는 거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돌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장세를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들불장세다. 들불이요? 파지는? 네. 들불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불타오르고 있고 수익 내기도 굉장히 좋은 장이고요. 네. 아마 하반기에 계속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수익 낼 수 있을 때 많이 당겨 놔야 돼요.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이 이 들불장세가 끝나려면 결국은 다 타버리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찬물을 끼얹든지. 네. 찬물을 끼얹는 것은 정책당국이 뭐 예를 들어 연중 같은 곳에서 좀 심한 거 아니냐. 유동성을 좀 쬐는다든지.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그 제로금리에다가 유동성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장세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 유동성 장세입니다. 네. 이 수급 보시면은 거의 개인이 수급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어디서 이런 증거가 보이냐면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시죠. 그 거래소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여기 이제 위쪽이 우리 코스피고요. V자 반등이죠. 거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은 더합니다. V자 반등 이후에 연초의 지수를 돌파하고 나왔어요.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판 위에서 지금 박스권이 아예 위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에서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박스가 딱 갇혀있는데 요게 상단이 2200이거든요. 이거 돌파원을 시도할 겁니다.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10조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또 10조입니다. 이게 시총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시총의 코스닥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래 대금 거래량은 코스닥 속에서 막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결국 이게 개인 유동성 장세거든요. 이건 전 세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은 국내 수급을 하나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요기 국내 수급 비교입니다. 요게 고객 여탑금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신용용자 요것도 다 개인이죠. 그렇죠. 요건 주식객 펀드니까 이건 기관입니다. 요걸 보시면은 고객 여탑금은 여전히 지금 강합니다. 올라온 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늘어나는 속도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라임을 뭐 비롯해서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안 넣으려 그래요 사모펀드 이런 데 의심이 되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그쪽 업계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공모펀드까지도 덤탱이 써가지고 같이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 자금들이 직접 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학 개미라 그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로빈으로 로빈웃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중국은 뭐라 그럽니까 청년 부추. 네 부추. 지금 계좌 트고 있는 중국에서도 계좌를 트고 있는 그 연령대로 보면은 삼십 대 뭐 삼십 퍼센트 이상이 젊은 세대 이십 대 삼십 대래요. 중국은 우리 우리가 보통 개미 투자자 그러는데 거기는 부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짤라도 짤라도 계속 잘 안 씁니까 그래서 우리 그 기관과 외국인의 영혼한 먹이다 이래가지고 부추라고 그러는데 그게 청년 부추로 바뀌어서 지금 재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글로벌 전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까지 지금 쥐고 흔드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기관의 시각. 기관의 어떤 그런 스탠스로 지검장을 접근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 그림이죠 그래서 시청 상위 분석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보여드립니다 어느 쪽이 움직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를 보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쪽이고 바이오가 여전히 상단이 있고요 전기차가 상단이 당연히 있고 큰 변화 없어요 언택트도 3개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NC가 살짝 밀렸죠. 왜냐하면 언택트주가 이번 주에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밑에서 부각한 게 뭐냐면 LG 생활 분감 10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섹트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는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니로 대표되는 바이오 종목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C 소프트로 대변되는 언택트 관련주 LG화과 삼성 SI로 대변되는 전기차 관련주. 간밤에도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그 전날 은봉으로 크게 떨어지던 종목군들이 이 언택트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 종목들이 밑에서 돌을 괴듯이 강하게 받쳐서 올라왔거든요 간밤에. 다 언택트 관련주들 다 살아났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 차트를 아마 최근에 보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좋죠. 중국 상해 지수 잠깐 보시죠. 이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중국 상해가 그 다음 좀 쉬다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생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2월 전후에서 2월 전후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겁나가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고 폭락이죠. 폭락 이후에 v자 반등 v자 반등 이후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재발라 그러다가 상승 채널 용으로 올라오다가 이 채널을 돌파하고 날아가 버려요. 어마어마한 우선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쪽에서 남매가 돌다가 이제 중국 쪽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 또 직접 투자가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중국 중시가 오랜만에 상승하니까. 예 관련해서 우리도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벌써 한 이삼 주 전부터 중국 관련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중국 관련 주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 에센 같은 종목들 실적이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엔터죠. 그런데 지금 기관 매수세가 백만 주 이상이 들어와요. 그게 왜 들어올까요 그들이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에 이건 분명히 시장의 기류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는 아까 보셨던 그런 섹터 쪽에 집중. 단 이제 하나 첨언을 한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고 단기로 봤을 때는 만약에 아까 이천 백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이천 백 포인트에 대한 트라이 또는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 섹터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경기 민감 섹터 구체적으로요. 반도체라든지 철강 화학 자동차 등등에서 단기적으로 그쪽에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이런 뉴노멀 관련주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그런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로 볼 때는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종목도 분명히 있어야 소외받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언택트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의 싸움이라고 보시는데요. 그런데 결국 같이 가는데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천이백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 섹터 단기적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형 뉴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잖아요.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들 종목들에는 중장기적인 관심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또 실적 시즌인데 물론 대표적인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엔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그 실적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같이 그 언택트 주다 아니면은 뭐 뉴노멀 주 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서 정말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있겠죠. 간밤에 그 우리 미국 중에 다 올라온 것 같죠? 근데 빠진 쪽이 있어요. 네. 웰스파우 같은 종목 은행들. 금융주가 금융주가 경기 민감주로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잠깐 보였는데 걔들은 삼사 프로 급락했거든요. 왜?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뭐냐면 언택트 관련 주다 무슨 주다 무슨 주다 그러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이 어중이 같이 따라온 종목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말씀하셨던 카카오라든지 엔시라든지 이런 실적이 되는 종목분들은 중기로 계속 가져가는 전략. 약간 그거는 실적을 구분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선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알아볼까요? 그렇죠. 우리 시장 전략을 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전략 아시지 않습니까? 농반 진반으로 강남스타일 전략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아마 들으신 분들이 그럼 막 가자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일본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지죠. 추세선도 돌아나오고 ADR도 올라가고 박스권 상단 돌파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까지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그림 하나 잠깐 그려도 될까요? 이거 우리 추세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그릴게요. 뭔가요? 사람인가요? 네. 사람인데 지금 웃고 있습니다. 수익이 너무 잘 나니까 우리가 추직자를 배울 때 흔히 이렇게 배웁니다. 무릎에 사서 맞아요. 어깨에 판다고 그러죠. 그 어깨가 어디냐면 이쪽 어깨입니다. 무릎에 사서 이쪽 어깨가 아니고 머리 확인하고 이 어깨에 파는 거예요. 머리 확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가자는 것은 이 머리 부분 내가 먹은 거에 한 오 퍼센트 정도는 떼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떼줄 각오하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지금은 머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축인 전략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전기차 중국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시고 2,200 돌파 나온다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도 함께 가자는 게 좋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선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방송이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막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에 제가 보답 드리기 보답하기 위해서 강의 하나를 제가 공개를 좀 하려고 해요.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그 주린이 분들 동학개미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취직 투자 공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주식 투자 지식 소양 정도 첫 번째로 가지시고 두 번째로 경제신문 많이 보세요 그러거든요. 한국경제신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요게 공부 방법인데 그럼 어떤 책을 보면 좋아요 어떤 강의가 좋아요 그러는데 그걸 제가 하나 공개를 해드리는데 일강부터 백강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네 백강까지요? 네 백강까지 제가 그래도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입니다. 네 전공 확실하죠. 또 우리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제가 강의나 이런 방송을 19년째 했습니다. 그 강의가 절대로 만만찬 강의인데 일강부터 백강까지 한국 증시의 역사부터 해서 재무제표 보는 법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증거사 리포트 보시면 PR PSR 뭐 EV 앱 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또 MCI가 도대체 뭔지 FMC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일강부터 백강까지 꽉 채운 거거든요. 이걸 제가. 그 열어드릴 테니까 우리 추식 그 동학 개미분들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에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김우식 치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추식창으로 가시면은. 추식창. 가시면 뭐 제 이름 거기 찾아보시면은 제가 열어놨습니다 오늘 오늘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빠르면 오나 아니면 내일 정도면 확실히 열리거든요 제가 딱 한 달만 열어둘게요 아마 코피 터지게 빡시게 붙으면 일주일만 완독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넉넉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 우리 초보분들이 중수 수준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로 드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내시고 또 좋았던 논쟁도 하고 수익률 대결도 한번 해보고 하반기도 그렇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